마흔 어떻게 또 갑자기 다 버리면 마흔 어떻게 더 흐르고 사랑할까 마흔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며 두건 한데 정말 한데 가기만 하라 가기만 하라 하긴 본래 하긴 했던 일일이 있었나 가동했던 내가 사명했던 내가 그럴 수 있다 꽃님께서 떠난다는 그 말을 한국에서 안녕히 가꾸만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은 안 듣겠어 안녕이라 그 말은 안 듣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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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듣겠어